45번 경사판 효과. 우리 경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주나요? 우리가 침전지가 있으면 침전지에서의 제거율이라는 것은 표면부하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제거율은 표면부하율 분의 침강속도인데요. 이 표면부하율이 작을수록 그래서 침전율이 더 높아져요. 표면부하율이 작을려고 하니까 수면적이 크면 되죠. 그래서 면적을 높이면 표면부하율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침전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을 높이는 게 이 면적을 높이려면 더 넓은 면적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판을 설치하는 거죠. 여러분 태양광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쫙 이렇게 경사진 판을 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뭐가 늘어나요? 수면적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면 보세요. 실제 우리 수면적이 지금 면적 계산한 것보다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 지금 침전지 소유 면적은 이거 그대로인데 침전지 면적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정도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면적이 필요한데 경사판을 설치함으로써 소유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처리 효율 증가 될 거고 고용물 침전 효율 증가 될 거고요. 표면부하율은 수면적 부하율은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45번 문제 같은 경우는 19년 2회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46번 볼게요. 호기성 말고 현기성을 사용하는, 현기성 처리 공포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자, 이유 뭐예요? 호기성을 이용하면 처리 속도도 빠르고 좋은데요. 포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호기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디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 고농도의 유기물이라면 이 디오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거든요. 뭘 해줘야 돼요? 희석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만한 거 희석 시켜주면은 물 뭐 예를 들어서 한 5배만 넣었다고 이 정도로 부피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적으로 커져야 되겠죠. 게다가 뽑기 시키는 게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죠? 엄청 또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결국에는 포기시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디오가 없어도 되는 현기성을 조금 느리긴 하지만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7번 문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문제죠. 우리 크롬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물 침전법 그러면 어떻게 해요? 6각 크롬, 독성이 3각 크롬으로 먼저 환원을 시켜줘요. 그때 pH 2에서 3. 그리고 나서 얘를 수산화물로 침전 제거해주죠. 침전되는 pH 8에서 9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침전을 위한 적정 pH 8에서 9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참고로 우리 6각 크롬을 환원시킬 때 환원제로 쓰는 거 이것도 여러분 같이 정리해주세요. 우리 이거는 실기에 나올 수 있어요. f, e, s, o, 4. 그다음에 n, a, co, 3. n, a, h, co, 3. 이런 애들을 우리 환원제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48번 사이드 스트림. 이게 사이드 스트림이 뭐냐면 우리 메인 스트림이 있고 사이드 스트림이 있어요. 메인 스트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주, 메인이 되는 이렇게 메인 공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옆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사이드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얘가 메인 흐름이면 옆으로 한번 빠졌다가 나가는 게 사이드 스트림. 자 그러면 사이드 스트림을 적용을 해서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으로 인을 제거하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우리 여기 메인 스트림에 혐기조와 호기조를 두고 이게 메인 스트림이죠. 이렇게 반송이 되는데 반송될 때 화학적 인제거조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 AO 공법에다가 이건 생물학적 처리고 화학적 인제거조를 둬서 더 효율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공법. 바로 포스트릭 공법입니다. 포스트릭 공법. 그리고 수정포스트릭 공법 그러면 뭐예요. 질소 제거하는 것까지 추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49번. 자 이온교암마 전기투석법에 관한 설명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온교암마 전기투석법은요. 전기투석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온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온이라고 하면 무기물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 이온 맞죠. 이런 경도 물질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인제거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네. 인이라는 거는 유기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2번. 콜로이드에서 현탕물질 제거에 주로 적용한다. 현탕물질은 SS잖아요. 얘는 SS를 제거하는 애가 아니고 이온을 제거하는 거예요. 물에 녹아있는 애. 무기물질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온을 제거하니까 우리 염분이라는 것도 이온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